2년의 생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까지 여러분들 지금 대강제 이론이 끌어져 왔습니다 지금 몇십니까? 4시죠? 저 시계 안 봐도 압니다 시계를 안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좌를 할 때는 제 주위에는 수많은 혼이 와서 이렇게 해라 이 다음에는 뭘 얘기해라 그래 그건 잘했다 이렇게 해라 며칠 전에 테레비전 나왔을 때 왜? 조종사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올려 땡겨 땡겨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와 같은 수호신령이 있다면 있다면 만약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보다 10배, 20배, 30배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왜 믿습니까? 종교를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신을 받으라고 신을 받으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신 받는 것이 무당들이 신 받는 것만 생각하세요?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이 대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있고 이 생명을 이끌어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자세를 갖추고 나면 그것이 어떤 신이 됐든 간에 나무가 됐든 바위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부처가 됐든 신장이 됐든 아니면 부지깨이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무엇인가 도우는 힘이 와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귀신을 신인 줄 알고 잘못 받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이것만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일하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다주는 겁니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내가 전생이 있었고 현생이 있었고 후생이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 그런 거 없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나서 그런 관계가 없다 제가 전제를 다뤘잖아요 종교 정말 관계 없어요 종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하고 전생이 없다는 전제에 사는 사람하고 후생이 있다는 전제에 사는 사람하고 후생이 없다는 전제에 사는 사람하고는 인간적인 질이 틀립니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도사가 돼가지고 3세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사람 제라가 아닙니다 다만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후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만한 공부를 하고 이만한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해설에서 공헌을 하는데 이 다음에 태어나면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있을 때 어찌 그 사람이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인간 세상을 거쳐가지만은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저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고 하는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어려운 고통을 호소합니다 병이 났다든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든가 말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난 그게 꼭 빠뜨리질 않아요 우선 너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검토해 봐라 그거 안 합니다 그저 현재 아프니까 당신은 아픈 거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사 그 사람의 일시적인 질환을 고쳐주더라도 그 사람이 병이 나아가지고 또다시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짓을 하면은 나는 도둑놈을 만든 사람이 다시 말해서 업을 그냥 그대로 지고 있는 사람을 그 못된 그 기억 소재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걸 고쳐주지 않고 현재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그것만을 고쳐주는 거를 내가 만약에 업으로 삼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는 인간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행실도 나쁘고 범죄 소양이 상당히 많고 살기도 넘치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할 때는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마치 하나님처럼 그게 아닙니다 이 병이 왜 낫는지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 와서 장난을 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면 넌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신념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완벽하게 다시 재생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걸로 아셔야 돼요 이 영혼의 등급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비천하고 어려운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나라에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마음속에 그분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만 혼자 잘 먹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강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내가 왜 포항제철에 와 있는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포항제철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까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포스코 노란 제복을 입고 3년 동안 일한 것은 네가 앞으로 영능력자가 돼가지고 인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얘기하고 시봉을 보이려면 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심한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제가 나중에 합리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때 제가 사람 보는 걸 많이 배웠어요 이러고 오는 사람 이러고 오는 사람 이러고 오는 사람 이러고 오는 사람 공부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거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거 저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어떤 성격을 가졌으면 여기에는 무슨 일로 오는가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냥 보면 아는 거지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 그냥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 그냥 보면 알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 그냥 보면 알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 몸담고 계실 때 그 힘을 반드시 쌓으세요 이게 관리자의 덕목인 동시에 또한 그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의 희생이고 봉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심상을 심어주고 그 인격체들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양성되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귀족이 따로 있습니까 영적으로 위에 올라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좋은 회사를 더욱더 좋은 회사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가지고 여하튼 영세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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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